꾸준하고 끝없는 향상에 전념하라. 인간은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향상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의지가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사업가는 더 나은 사업 전략을 고민하고 운동선수는 기술 향상을 위해 훈련하며 예술가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합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사회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안주하는 것은 도태되는 지름길입니다. 땅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대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작고 다루기 쉬운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거나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하면 쉽게 지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성취해나가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결국 큰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고민한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향상시키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목표에 맞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꾸준하고 끝없는 향상을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디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조급해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쌓아갑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배우들은 이상적인 배역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운동선수들은 기술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기회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고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며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고삼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지루할 틈이 없으며 매순간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지루할 틈이 없으며 매순간 성취의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평생고삼의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선천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자기 모습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 일단 이제 계속적이고 끝없는 향상에 대한 성향의 포로가 되면 우리는 끝없는 성취들과 만족의 삶을 이끌게 된다. 성취가들은 사업에서든 스포츠에서든 예술에서든 계속적인 향상에 전념한다. 만일 더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더 잘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We have an innate desire to endlessly learn, grow, and develop. We want to become more than what we already are. Once we yield to this inclination for continuous and never-ending improvement, we lead a life of endless accomplishments and satisfaction. Achievers, whether in business, sports, or the arts, are committed to continual improvement. If you want to be more successful, you need to learn to ask yourself, How can I make this better? How can I do it more efficiently? How can I do this more profitably? How can we do this with greater love? 오늘날 향상의 일정 부분은 변화의 빠른 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과학 기술들은 거의 매달 발표된다. 새로운 제조 기술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견된다. 새로운 단어들은 어떤 경향이나 유행이 인기를 얻게 될 때마다 통용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건강, 인간의 사고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거의 줄지 않고 계속된다. 따라서 향상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려면 향상을 위한 더 많은 헌신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자신의 기술들을 향상시키거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자기 가족의 삶이나 사업을 더 낮게 만들려는 일에 착수할 때, 수규모의 다루기 쉬운 조치들로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장기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너무나 많이 너무 빨리 하는 것은 당신을 압도해서 질려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리하여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또는 어렵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작고 달성 가능한 조치들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쉽게 정복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쉽게 향상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무엇에서 향상하는지 결정하라.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에서 향상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향상을 성취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라.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마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야간 강좌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회에 대한 당신의 봉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자원봉사를 위해서 매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꾸준하고 끝없는 향상에 계속 집중하려면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라. 나는 오늘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계속되는 향상의 여정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더 나아지길 멈춘 사람은 좋아지길 멈춘 것이다. 삶의 현실 중 한 가지는 중요한 향상들은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아래 그토록 많은 제품들과 상품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진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전념한다면, 매일 그저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One of life's realities is that major improvements take time. They don't happen overnight. But because so many of today's products and services promise overnight perfection, we've come to expect instant gratification, and we become discouraged when it doesn't happen. However, if you make a commitment to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getting just a little bit better every day, then eventually over time you will reach your goals. 대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신은 꾸준히 사용하고 고쳐나감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전문 기술, 통찰력, 그리고 지혜를 생산해내는 경험의 깊이와 폭을 얻으려면 수년간의 세월이 걸린다. 당신이 읽는 모든 책, 당신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의 경력과 당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건축자재인 것이다. 대단한 기회가 찾아올 때를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라. 자신의 숙제를 끝마치고 자신의 솜씨를 연마해놓도록 하라. 일반적으로 배우들은 이상적인 배역을 맡게 될 때까지 수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공한 농구 선수들은 자신의 반대편 손으로 골을 넣고, 자신의 파울스로우 슈팅을 향상시키는 걸 배우고, 자신의 세점 득점 골 넣기를 계속해나간다. 화가들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모의 비행장치 안에서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을 한다. 의사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새로운 조처들을 배우고 상급 면허증대를 획득한다. 그들은 모두 꾸준하고 끝없는 향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평생고삼처럼 살아라.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성취의 전율을 추구하라. 날마다 계속해서 모든 방식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기 향상으로부터 생겨난 증대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따라올 궁극적인 성공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ake a commitment to keep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 day in every way. If you do, you'll enjoy the feelings of increased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that come from self-improvement, as well as the ultimate success that will inevitably foll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